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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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면서도 마음껏 못하는게 뭐가 있을까? 그래 욕이야 한국국토정보공사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구만 좋았어 이제 욕들을 연예인 섭외해 순수하고 착한 A급 A급 연예인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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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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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전에 만난 여자애가 있는데 에이 사진빨 조금 타냐? 처음 만났는데 담배 뻑뻑 피고 여자 처음 만나보냐고? 니같은 년 처음 만나본다 선배한테 야하고 아 이 맨날 쳐놓게 와가지고 선배님 선배답게 해라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라고 돈 없나? 돈 줄까? 돈 줄까? 좀 일찍 온나? 야 원섭이 비싸 원섭이 왜이렇게 비싸 9만원이나 해 우리집 그지 되겠어 이러다가 원섭이가 100만원이나 가겠어 자기소개서 천자를 어떻게 쓰니 니가 써 내가 작가요? 내가 작가냐고 뭐라고? 뭐라 그랬냐 지금? 소질이 없다 그랬냐? 우리 엄마 아빠가 돈도 못 버는 집인데 저 대학 하나 보낼라고 대학 가기 존나 힘들어 돈 없으면 대학도 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지금?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버는 기계요? 대학에 다 갔다 바치게? 그러면서 가수 행사하면서 행사하면서 가수만 존나 부르겠지 대학에 뭐하는데 너도 가지 않냐 행사? 나의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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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! 안녕하세요 KBS 미녀 개구문 오남입니다 제가 오늘 욕하고 싶은 사람은 너야 ㅅㅂ ㅅㅂ 웃어? 야 니가 코탈 깎는 면두기로 내가 겨털 좀 깎았다고 존나게 아주 뭐라고 하더라 어? 내 성스러운 겨털이 니 얼굴보다 예뻐 일어나봐 진짜 키도 ㅈ하네요 아주 야 키도 ㅈ만하고 눈도 ㅈ하고 코도 ㅈ하고 ㅈ하고 너같이 생긴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? ㅈ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 밥 먹을 때 어? 나보고 못생겼다고 밥만 떨어진다고 했지? 야 이 새끼야 넌 거울 안 보냐? 어? ㅅㅂ ㅅㅈ 새끼 아주 야 봐 지랄 너도 웃기지? 그래 웃길 거야 ㅈ같아 이 새끼 아주 이거나 먹어 ㅅㅈ 새끼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짱놈 새끼야 ㅅㅈ 새끼 ㅅㅈ 새끼 들어오세요 다음 뭐야 니가 들어와? 끝났어? 나도 신청했어 ㅅㅂ놈아 야 이 ㅅㅂ 니가 대스타야? ㅅㅂ 원빈이야 현빈이야 이 ㅅㅂ새끼야 하루되서 먼저 아이돌이야 이 ㅅㅂ새끼가 협찬 옷 좀 깨끗하게 ㅅㅂ 안 발려 야 그런데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? ㅅㅂ놈아 졸리면 얘기하라면 얘기하니 ㅅㅂ 땀 따고나 때려서 ㅅㅂ새끼 맨날 수천 분을 ㅅㅂ 데려오라고 전화 좀 하지마 ㅅㅂ새끼 내가 지금 대리기사야? 택시기사야? 여기까지 하자 뭘 여기까지 ㅅㅂ시나 ㅅㅂ 야 안그리고 꽃 사와봐 ㅅㅂ새끼야 ㅈㄴ 안 어울린다 ㅅㅂ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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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8시에 라디오 스케줄이 있습니다 험한 말 대신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한마디 사랑해 어떻습니까? 어떻습니까? 여러분 사랑합니다 컷!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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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한번만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메모리카드를 안 낸 것 같은데요 메모리카드를 안 낸다고? 메모리카드를 안 낸다고? ㅅㅂ ㅅㅂ ㅅㅂ해 ㅅㅂ ㅅㅂ 어디하고 아카데미 다녔어? 어디 아카데미야? 야 나가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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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치고 죽어 배가 야 죽어 안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하고 줘 죽어버렸어 야 참자 내가 아 아 참아야 씨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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